제가 발표를 할 건데요. 발표를 하기 전에 시상자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십니다. 네. 시상은요. 실패아이티비 업록헌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시상식을 위해서 새로운 양복을 해보신 듯한 느낌입니다. 네. 처음 보는. 자,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청인 씨가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 베스트 차트 50. 1위는? 1위는? 이혜리 씨의 자갈치 아짐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혜리 씨! 네. 축하합니다. 자, 수상하신 우리 이혜리 씨에게는 트로피. 그리고 아주 향기가 어머 여기까지 납니다. 꽃다발. 그리고 부상으로 명품 우리 한우 선물 세트가 수요됐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시상을 해주신 업록헌 회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혜리 씨. 오늘 의상이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1위를 하실 줄 알고 이렇게 입고 오신 건가요? 아, 노래가 자갈치 아짐해잖아요. 바다 하면 푸르름이 상징이 되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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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베스트 50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저도 열렬한 시청자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보니까 예전에 제가 1위 할 때는 선물 세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어머 눈이 콩그러졌죠? 그런데 결국은 또 제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 1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1위를 하게 되면 업계심이 더 무거운 거 아시죠?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자갈치 아짐해를 한 번 더 드리면서 연주 인사를 드릴까요? 지금까지는 저는 청이었고요. 저는 이용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난 모두 도랑도랑 국제시장 돌고 돌아 흥납부두 도랑 국제시장 돌고 국제시장 돌고 소리내려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은 하나의 반짝반짝 반짝이는 반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나를 내려가다오고 사갈치 아짐해 사갈치 아짐해 사갈치 아짐해 흥납부두 도랑도랑 흥납부두 도랑도랑 흥납부두 도랑도랑 소리내려 소리내려 울었네 소리내려 불렀네 소리내려 불렀네 당신은 하나의 맨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반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나를 내려가다오고 사갈치 아짐해 용돈다리 남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사갈치 아침에 밤 목도와 흐르는 일 엄마 엄마 엄마를 찾네 사갈치 아짐해 사갈치 아짐해 용돈다리 남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사갈치 아짐해 사갈치 아짐해 목도와 흐르는 일 엄마 엄마 엄마를 찾네 사갈치 아짐해 사갈치 아짐해 사갈치 아짐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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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감사합니다.